안녕하세요. 6월 11일 아침의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보금의 낭만이라는 제목인데요. 먼저 오늘 이 이야기의 주제가 되는 에베소라는 도시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에베소는 로마 제국 당시 4대 도시 중에 하나로 불렸던 곳입니다. 또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도시로서 바울 당시에 이미 25만 명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굉장히 큰 대도시였습니다. 또 이제 교역의 도시, 항구도시니까 교역이 많았을 거잖아요. 이 교역의 도시답게 이 에베소에는 풍요와 다산의 신인 아르테미스의 신전이 있는 아르테미스 신을 섬기고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아데미라는 이 단어가 바로 아르테미스인데요. 대도시라는 지리적 이점, 또 활발한 교류가 있었던 지역적 특색이 이 종교와 맞물리면서 이 신전에는 늘 수많은 순례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상대로 음식이나 숙박이나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상권들이 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어 있었고요. 이렇게 이 교도의 문화와 종교 이런 것들이 사회 전반에 깊숙이 자리잡은 이 에베소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또 침례를 주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이 일어났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그 능력 앞에 자신들의 죄를 자복하고 또 그간 가지고 있었던 이 교회의 흔적을 지워버리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21절 맨 앞부분에 보면 그 후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그 후에라는 것이 이 앞쪽에 20절까지 바로 이렇게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이 믿고 회심하는 그러한 장면이 있음 후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록상으로 보면 문맥적으로 일종의 상반된 모습을 또 전하는 그런 것들을 암시하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바울의 사역 때문에 피해를 입은 인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은세공장 대메드리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세공장인 동시에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월급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봤을 때 어떤 조합의 조합장이라던가 공장의 어떤 대표라던가 나름의 직급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는 바울이 저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데 이런 불평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가 인간이 만들어낸 것은 신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의 생계가 위협당하게 생겼다라고 격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의 불평이 단순히 어떤 경제적인 손실 혹은 상권의 위축에서 오는 위기감에서 나온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좀 더 깊숙하게 바라보게 되면 이 대메드리오의 두려움은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 신이라는 것에서 그의 딜레마가 오게 됩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 자신들이 섬기고 있던 이 아데미라는 신을 부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데미를 부정한다는 것은 뭡니까? 그와 연관된 모든 산업구조가 무너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와 생계가 결합된 것을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돌아올 어떤 인간적 혹은 세속적인 어려움들을 염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 한 분을 전하는 것이 바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합리화가 세상 뿐만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교회 안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거창하고 화려한 명분이 있을지 몰라도 그 속에 담겨있는 욕망이나 인간적인 어떤 욕구를 감출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데메드리오의 모습을 보면서 어딘가 모르게 마음 한구석이 불편한 이유는 신앙인으로 특별히 공동체의 일원으로 살면서 나에게는 이러한 인간적인 속내가 정말 없을까 하는 의심이 들기 때문일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내 안이와 나의 체면을 특별히 세속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보금을 위해서 정면 돌파하는 담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데메드리오의 선동은 곧 도시 전체의 분란으로 번지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공연장에 모여서 바울과 그 일당들을 처분할 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이 공간에 많이 와 있었는데 그들도 곧 군중 심리에 휩쓸려서 성난 군중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상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인데요. 그때 바울이 군중 앞에 나가려고 하자 신자들이 못 가게 말렸다라고 하는 대목이 있습니다. 바울이 왜 군중들 앞에 나가려고 했을까? 간단합니다. 그들에게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의 눈에 그들은 자신의 신변을 위협하는 적대세력으로 보인 것이 아니라 보금을 알지 못하는 잃어버린 양으로 보였던 것입니다. 보금을 향한 바울의 무식할이 많지 순수한 모습을 좀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이끌어가는 여러 가지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도행전 3장 6절이 가장 마음에 남는 것 같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했던 그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그때 고백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보여준 그 모습을 사도 바울 또한 그의 사역 내내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에베소에서도 그는 동일한 모습을 보입니다. 바울이 만약에 세상의 어떤 이목이나 어떤 물질이나 그 에베소의 시장 논리 이런 것들을 따졌다면 군중들 앞에 나서기 전에 그 스스로 그 낌새를 채고 도망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은과 금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보금을 듣고 쓰러져 있는 영혼이 일어나 걷는 것이 그에게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어느덧 자본과 시장 경제에 잠식된 교회 공동체에도 보금을 전하는 데 그 가치를 세상의 기준에 올려둘 때가 종종 있습니다. 보금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시는 분들을 후원하면서도 그 어떤 손익을 따지게 되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을 섬기는 일을 기획할 때에도 이른바 투자 대비 성과 이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 고민이 무조건 다 나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충분히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교회 안에 보금에 대한 낭만이 좀 사라진 것 같은 가슴 아픈 마음이 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다시금 마음을 다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이 은입니까? 금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있는 것은 보금뿐입니다. 우리가 보금으로 웃고 보금으로 울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 주어진 이 삶의 현장에서 내가 잊고 있었던 또 때로는 잃어버리고 있었던 그 보금의 낭만을 다시 되찾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